타비시 스톰파이크 악마의 군대로부터 스톰윈드를 구하고 대피아즈단에 소탕하면 됐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몇몇 해적놈들이 죽음의 폐광에서 빠져나와 나루의 파편을 빼돌렸어 프레스톨 여군지의 방에서 찾은 문서에는 해적들이 나루의 파편을 알탈의 계곡으로 운송할 것이라 적혀있었다 그곳은 반다르 스톰파이크가 이끌고 있어 얼라이언스는 굳건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 누군지 알고 있어 타비시 당연히 알고 있지 이 포탄머리야 녀석은 멀롱만큼 달가운 내 사촌이라고 타비시 그 상대는 반다르 이게 누구야 스톰파이크에게 돌아온 타비시 아닌가 무덤설이라도 하고 다녔느냐 이 코벌트 같은 놈 네 털난 목을 비틀어주마 타비시 타비시 니가 부족에 돌아오고 싶다면 나와 싸워 니 실력을 입증해 보여야 할 거다 그 못생긴 얼굴 좀 치워! 오,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항상 널 뒤에서 때려주고 싶었거든 그리고 난 항상 너에게 예전을 가르쳐주고 싶었지 우회하지 못하면 골파해야지! 우회하지 못하면 골파해야지! 우회하지 못해서 지워줄게 팅! 스켓... 이리 일어나고 있자 이리 일어나고 있자 이리 일어나고 있자 우회하지 못하면 돌파해야지 나루의 힘이라 그 힘이라면 알터렉 계곡의 전투를 끝낼 수 있네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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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털의 계곡에 눈 쌓인 절벽은 춥고 맑았지. 아름다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어. 자이렐라, 카리엘, 쿨트러스, 그리고 커터버터와 함께 장화를 신은 우리는 분하고 같은 발자국을 눈에 새기며 광산을 향해 나갔다. 타비시! 그 상대는 몰록! 썩은데 나는 광산이야. 왜 이렇게 냄새나는 거지? 우린 트로그다, 멍청아! 아, 그래서 냄새가 지독했구만. 아, 그래서 냄새가 지독했구만. 아무튼 피곤한 그런 것이냐. 넓은 이 쪽으로 계속 심리색을 하겠군요. 뭐, 이게? 나루가 지독했구만. 그래서 나의 쪽으로 잃었을 때 상대가 지독되면... 저리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지독하였게... ㄷㄷ 히힛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로그가 최고다! 드러그 쪼올! 드러그 쪼올! 드러그 찬다. 카뢰일, 내 최후의 순간까지 난 네 곁에 있을까 봐 퀄트라스, 퀄트라스, 퀄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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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umph은 먹을 자의 없다 내 전투감을 두려워하라 이걸로 마지막이다 이제 반다르가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수밖에 황산을 확보한 우리는 스톰파이클에게 돌아가고 있었지 그때 몰아치는 눈 사이에서 4개의 형체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코드가 나타날 거라 예상했어야 했는데 스승님 보세요! 스톰파이클 녀석과 그 일당이에요! 서리 늑대여 공격하라! 타베시! 그 상대는 루카라! 비켜라 오크 여기는 스톰파이크 땅이다 눈이 닿는 모든 것은 서리 늑대의 것이야 나는 이 계곡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스톰파이크도 그렇다고 말해보시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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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참여하라! 영광이 기다리니 이 땅을 떠나 스톰파이크! 나루가 알털에게 있는 한 우리가 책임지겠어! 너희는 스톰윈드에 흑마법사를 잠입시켜 공부의 군주를 소환하게 만들었지 너희보다 얼라이언스가 이 일을 만든 게 더 나아! 의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나라이언스 스톰파이크는 제멋대로 남의 땅에 발을 들였지! 썩 나가! 스톰파이크는 우리 종족의 기원을 알려줄 고대 티탄의 유물을 찾는 중이라고! 그걸 뛰어넘는 전리품은 이 세상이 없어! 격렬하게 만들 손이에요 내 전투감을 두려워하라! 막을테면 막아봐! 막을테면 막아봐! 그 누구도! 내 친구들을 건드릴 순 없어요! 전투에 참여하라! 영광이 기다리니! 우린 너희한테 없는 정보가 있다 서리늑대 정찰병들은 알터렉에서 카자쿠스를 발견했지 프레스톨가 손을 잡고 나루를 공허에 빠뜨리려고 해! 그래, 그 정보는 이제 우리도 안다고! 우리는 이미 가아자쿠스와 맞붙어 보았지 그리고 너희는 녀석을 도왔지나! 모두를 위했나이야! 이럴다! 또신이 그리고 인덕으로 고etic 간략을 높이라는 게 ㅋㅋ 1. 퀴즈 ㄷㄷ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 언니에 대해 말했었군요 말해주세요 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으신가요? 템신은 경쟁심이 매우 강했네 그 원천은 내면의 공포였지 한 번은 거대한 틀에 샤도닌샤 아와크로부터 날 구해준 적이 있었네 멈추지 않고 싸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에도 말일세 그나마 끊었지 이렇게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 루 돌포스 반가워 친구 히씨는 잘 돌봐주고 있지 내 계획에 손대를 생각마 야채를 더 챙겨 먹으라고 누돌포스가 말해줬어요 멈출 수 없는 힘이 꿈쩍도 않는 것과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 커다란 총을 가져와 내가 널 상대하겠다 그리고 재배를 위하여 사냥아 이리온 내 전투감을 두려워하라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라 막을테면 막아봐 사냥아 저만 바라로 제 손을 묶읍니다 멈추거라 저들을 보내주거라 로카라 이걸로 끝이 아니다 스톰파이크 투쟁의 벌판에서 다시 상대해주마 안녕 타비씨 인정하긴 싫지만 네 실력에 놀랐네 그리고 네가 없는 동안 내 그리핀 정찰병들이 나루가 합쳐지고 있는 장소를 찾았네 문제는 서리넥대의 군대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걸세 휴식을 취하게 앞으로 도끼를 쓸 날이 아주 많으니 내 밭에는 임시 거처를 만들고 불을 지폈다 뜨거운 음식과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다가올 차가운 전투도 대비가 될 테니 타비씨 그 상대는 고요한 밤? 타비씨 이봐 난 요리사라고 내가 요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넌 스톰파이크에게 온 손님이야 커터버터 대접은 내 몫이라고 그럼 뭘 만들어줄까? 그냥 간단한 거로 만들어줘 그럼 배탈 날 일은 없을 테니까 아마도 스톰파이크 스톰파이크 인정하긴 싫지만 꽤 맛있었어 우린 매번 뜻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어 자이렐라가 딸을 구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 도울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뭘로 줄까 카리엘? 아... 그럼 간단한 걸로 그 거대한 망치를 들려면 많은 힘이 필요할 테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배가 꽤 고팠었나 봐요 전에도 말했지만 힘이 필요할 거야 수많은 싸움과 배움을 통해 엄청나게 강해진 우리의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나 힘이 생겼는데도 전 무력화도 느껴져요 그 어느 때보다요 쿨트러스 애쉬 폴렌 걸어 다니는 노읍용 군용 가라닌가 뭐 한잔 할 텐가 오늘 밤은 포식을 해야겠다 내일은 내 전투감이 적들을 포식하게 될 테니 끝 Betty 10월 24일 달성 아시피 9일 300 200 10 10 히힛 좀 먹어주겠다. 좀 어때? 아내 테론을 처치한 이후로 줄곧 침묵해왔었잖아. 쓸 수 없는 밤 동안 나는 아내 테론을 처치하는 상상만 해왔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리단에게 돌아가면 될까? 아웃랜드에 있는 내 전우들도 아껴지만 너희 내과에 있을 때만큼 가족같은 느낌을 받진 못했다. 자이렐라!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다비씨,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정말 실력을 발휘하셨군요, 다비씨. 이건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처럼 별이 반짝이고 세상이 조용한 밤에는 제 아이의 사랑이 제 마음속 가득히 느껴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일은 힘이 필요할 거야. 제게 필요한 힘은 사랑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잘 지켜보세요. 아, 오늘은 늦었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다. 서로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날일지도 모르지. 다들 푹 쉬어둬. 해가 뜨자. 문이 열리고 스톰파이크의 병력들은 계곡을 향해 돌격했다. 우리는 군을 투쟁의 벌판으로 이끌었고 적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 스톰파이크의 병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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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흐흐흐 주로만 받았다고! 명예가 나를 이끄리라! 잘 조심해 거타워타! 눈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난 설원에서 싸우는 게 좋아 던 모로에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거든 나도 예전에 던 모로에선 용병 생활을 했었지 누굴 처치해둘까 던 모로에 있을 때 썬더부르 양조장에서 멧돼지 갈비 먹어봤어 내가 먹어본 갈비 중에 제일 맛있었지 그걸 말이라고요? 그 맛은 아직도 느껴질 정도라고 한 번은 내가 직접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어 결국엔 성남 멧돼지 떼에게 쫓겨 모단 호수로 가는 길을 절반이나 갔었지 명예를 위해! 주문 받았다고! 명예를 위해! 명예를 위해! 모로 도타! ureau이則heus군 facts 뭔ungs nasa 명예를 위해! 루어프들이 몸조심하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루어프들이 몸조심하네 ㄷㄷ 타비씨, 숙보입니다 돌랄로 전초기지가 함락당했어요 놈들이 우릴 속였어 이 싸움도 함정이었다니 모두 후퇴하라 달인을 사수해야 한다 우리 병력들은 서리눅대가 광산의 낙반처럼 몰려오기 전에 반다르의 작전기지인 던발다르로 우퇴했다 우리와 적 사이에는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좁은 다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상자가 많아 다리를 지킬 병력이 부족했지 그런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원거리에서 놈들을 최대한 많이 쓰러뜨리세요 누구도 지나가지 못하리라 약속드리죠 타비씨 타비씨 그 상대는 드렉터 내 장식을 너의 집을 돌아가네 서리눅대 Seuba 여기가 우리 집이다 스톰파이크 오래로 미국에서 이디 ㄷㄷ 공중지원 로카라와 동료들은 따로 맡은 임무가 있지 우리의 임무는 너희를 이 계곡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우회하지 못하면 돌파해야지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벨보리 펀넨 죽여 준비 완료 가리해 괜찮아 내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마이틱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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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ㄷㄷ 알각식 자시나 진짜 limiting 코코라 소시 서리 늑대는 물러났다 카리엘이 해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협곡 아래로 내려가 카리엘을 찾아 나섰다 추색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부착해야 루돌퍼스! 그리고 타비시 당신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카제쿠스가 나루를 타락시키려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쪽이에요! 타비시! 그 상대는 카제아쿠스! 그리고 캬님은 담배! 카제아쿠스! 또 사용중입니다! 아... 절 도와, 제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카자쿠스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포완아, 그리고 두려워하라. 꽉 안아줄게요! 나는 넌 데드다. 죽지 않았다고. 나루의 힘은 네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힘을 몸소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끝이다, 가장 끝. 끝을 내주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정말로는 새로운 물량이다. 히이, 이런 공격 유행이 있다면, 이것을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틈이, 이러면 하자고, , 이러면 하자고, 이 히이, 이렇게 지옥자고, 왜 이렇게 지옥자고? 하지만 이제는 점점 여기지옥자고, 개선 квит9를 드려내고, 다오렌, 우린 카리엘이란 친구를 찾고 있어 전투 중에 다리에서 떨어졌거든 최악의 상황만 아니길 바라지 카리엘을 못 봤어 그 용감한 성기사분이요? 아니요, 하지만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친구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장무의 반 엄청난 발견해요 흠 입장권 한 장이요? 흠 입장권 한 장이요? 흠 흠 흠 흠 흠 흠 박스로 흠 흠 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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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을 마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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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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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